안녕하세요 비타민 엔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뵙기지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걸그룹 비타민 엔젤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기지에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가 이 행사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K-POP 댄스를 먼저 준비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곡은 저희의 따끈따끈한 신곡 어제 음원 발매가 된 저희의 신곡 센츠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신나는 댄스곡이니까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째 곡은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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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척은 K, 쿨은 척 난 OK 오늘도 넘어가지 마 이제는 안 돼 더 이상은 싫어 날 혼자 부딪힐 말아요 Oh oh ha! 나의 걸음이 내게로 Oh oh ha! 너의 신선을 내게 줘 Oh oh ha! 그룹처럼 다가와 Yeah 더 싹여줘 나 오늘 센치해 너 땜에 센치해 나 오늘 센치해 Oh oh ha! 나 오늘 센치해 너 땜에 센치해 나 오늘 센치해 You gonna break my heart I'm gonna make it right 블라블라블라블라 변명은 됐어 날 그냥 안아줘 Oh oh! 딩동동 내게 딩동 지금 바로 전화해서 나는 너를 달래줘 처음 필링 그대로 뒤돈 두근두근 했던 그대로 나쁜 척 OK 쿨은 척 난 OK 오늘도 넘어가지 마 이제는 안 돼 더 이상은 싫어 날 혼자 두지 말아요 Oh oh ha! 나의 걸음이 내게로 Oh oh ha! 나의 신선을 내게 줘 Oh oh ha! 그룹처럼 다가와 Yeah 계속 싹여줘 나의 불이 너 땜에 센치해 나 어딜 센치해 워우워 나 어딜 센치해 너 땜에 센치해 나 어딜 센치해 워우워 같이 나오지 네, 끝마쳐주시기 바랍니다.